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지난 2021년 11월에 개장한 철원 한탄강 주상전립길 유레스코 세계지질공원인 한탄강에 기암 절벽을 따라 설치된 잔도가 압곤입니다. 1년 반 만에 136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철원군에 끼친 경제의 효과는 65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235억 원은 바로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제대로 투자하면 낙후된 접경지역이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이 계획대로 실행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11년에 확정된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은 2030년까지 강원도 5개 접경시군에 5조 8천억 원을 투입하도록 법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12년 동안 1조 천억 원, 계획의 19%만 투자됐습니다. 결국은 접경지역종합계획 수립대로 제대로 운영이 돼야지만 대한민국이 상향평준화가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정책을 보면 하향평준화가 갈 수 있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립계획에 맞게 나아가야 된다. 행정안전부가 접경지역종합발전계획을 변경합니다. 지난 2019년 1차 변경에 이은 두 번째입니다. 강원도는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사업규모를 141개 사업 6조 1천억 원으로 확대 변경했습니다. 춘천 서양 8교 건설과 화천 민군 상생복합타운 조성, 철원 한탄강 대관람차 설치, 양구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 인재 은퇴자 공동마을 조성, 고성 LNG 배관망 구축 사업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접경지역은 따로 묶어서 저희가 접경지역산업클러스터, 또 접경지역 생태관광벨트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빠르면 오는 11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합니다.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은 종료까지 8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된 투자를 집중적으로 늘려야만 강원도 접경지역은 낙후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대관령과 동해바다를 연결하는 관광 케이블카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노선의 길이는 현재로서는 20km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개발허가와 예산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형형색색의 단풍이 물든 해발고도 1000m의 대관령입니다. 축구장 140배 면적의 목장에서 말들이 마치 술래잡기를 하듯 뛰어놉니다. 대관령 끝자락에서 산을 더 오르자 강릉의 푸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이곳 대관령과 제 뒤로 보이는 강릉의 바다를 연결하는 케이블카 조성을 강릉시와 평창군이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두 자치단체가 구상하고 있는 케이블카의 편도 길이는 20km 안팎입니다. 설악산 5세 케이블카 길이의 6배 규모입니다. 현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역력 추진 중이고 평창군하고 협의 후에 노선이 확정될 계획입니다. 이번 용역 조사로 개발어가 가능성이 높고 관광 효과를 극대화할 노선을 찾게 됩니다. 대관령 일대 주민들은 케이블카가 들어서면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자리 창출과 숙박업도 식당도 같이 상생에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케이블카 조성이 말처럼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대관령 일대, 백두대간 보호구역 등 개발 제한 지역이 많기 때문입니다. 산림 개발의 규제 완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산림 이용 지능 지구 특례 적용 확대를 위해 강원특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강 개발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환경단체의 반대 목소리도 예상되지만 사업 예산 확보도 큰 문제입니다. 길이가 3.3km인 설악산 5세 케이블카의 경우 전체 사업비는 천억 원 안팎, 여섯 배나 긴 20km의 케이블카를 건설하려면 이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해 보입니다. 평창과 강릉의 주요 관광지를 잇는 국내 최대 길이의 케이블카 조성 사업이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고성 세계 잼버리 수련장을 중심으로 열린 강원 세계산림엑스포가 오늘 폐막했습니다. 엑스포 조직위는 폐막일인 오늘까지 누적 방문객 145만 명이 관람해 목표 관광객 132만 명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 측은 엑스포 기간 추석과 한글날 연휴가 있었고 인접 지자체의 가을 축제와 행사 등이 겹쳐 흥행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강원 지역 수출액이 최근 5년 동안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강원도 수출액은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9%씩 빠르게 늘어나 2022년 기준 27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5년간 수출로 인한 지역 경제 성장 기여도는 10분의 1가량을 차지해 수출 금액당 취업 유발 효과는 전국에서 가장 컸습니다. 원주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건립된 동부복합체육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혁신도시 내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지어진 동부복합체육센터는 7레인 규모의 수영장과 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다목적체육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수영장과 체육관, 헬스장을 갖춘 무실동 남부복합체육센터는 오는 26일부터 임시 운영을 마치고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강원FC가 FC서울과의 원전 경기에서 패하며 강등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강원은 오늘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의 34라운드 경기에서 서울의 나상호 선수에게 선제골을 허용한 뒤 가브리엘 선수가 동점골을 터뜨렸지만 2분 만에 지동원 선수에게 역전골을 허용하며 1대2로 패했습니다. 이로써 승점 26점을 유지한 강원은 최하위 수원삼성이 제주의 0대2로 패하면서 11위를 유지했습니다. 강원은 오는 28일 오후 4시 30분 제주에서 제주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리그 35차전을 치릅니다. 전국시 군에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을 잇따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강릉시도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법 개정 촉구에 동참했습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권성동 국회의원과 함께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강릉에 제2차 공공기관을 이전시키기 위해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동성명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강릉시는 지난달 말 기준 인구가 21만 80명을 기록하고 있어 21만 명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청년 농업인의 농촌 융복합 산업 참여를 적극 지원합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은 농업 생산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의 자연과 문화 등의 자원을 식품 제조, 유통, 관광 등 서비스업과 결합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강원 농촌 융복합 지원센터는 현장 코칭과 컨설팅을 확대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청년 농업인들을 발굴하고 안테나 숍 입점과 홍보 마케팅을 통해 팔로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내년에 열릴 전국 도서관대회 개최지로 정성군이 공식 확정됐습니다. 강원관광재단은 올해 상반기에 도서관협회에 개최의 의향서를 제출한 뒤 지난 19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60회 전국 도서관대회에서 차기 개최지로 정성군이 발표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도서관대회는 도서 관련 종사자 3천 명이 다양한 세미나와 워크숍을 진행하는 행사이며 내년 행사는 10월 16일부터 사흘간 하이온 리조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난현장 등 위험한 곳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이 단체 보험료를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에 따르면 소방공무원들이 소속 단체에서 가입하는 단체 보험을 전액 지원하는 곳은 서울, 부산, 경기, 충남북 등 10곳입니다. 반면 강원특별자치도와 광주, 울산, 전남, 제주, 대구 등 6곳은 일부만 예산을 지원하고 소방청 본천과 전북은 전액 소방공무원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월 상동고등학교 야구부가 최동원 기념 사업회 불구레 영웅상을 수상했습니다. 상동고는 전교생이 3명밖에 되지 않아 폐교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야구부를 창단해 학생들을 모집하며 위기를 극복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